Q. 주인공 원래 네이븐에 엄청난 진심이 아니었는데 진심이 된 거죠 저희가 지기 때문에 과금하는 겁니다 Q. 주인공 Q. 주인공 Q. 주인공 Q. 주인공 자! 풀로 다 채웠다! 과연! 원거리 명중 필요 없고 HP 200 피해 공격 피해 내에서 3% 마법 피해 감소 2% 2 회피 2 각기 4 폭박 저항 1% 상태 이상 치가 감소 1% 약화 치가 감소 1%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뽑을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1틈만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거 그 다음에 쟁 해보고 변신을 뽑을지 인형을 뽑을지도 중요하거든요 뭘로 갈지 제가 뭐냐 꼭 신화를 뽑고 싶다기보다는 쟁을 역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신화를 하는 이유가 뭐겠냐 지금 사기 올리려고 하는 거지요 아이고 맞네 원태 떴어야 되겠네 이미 근데 플레이가 들어갔다 다음번에 벌자 다음 게임에서 사기가 완전 떨어져 있어 이틀동안 오는지 3일 동안 밀리고 있더라고 몰랐어 나 알트 과금한다고 하면 저도 더 해야죠 캐릭터 하나 더 키우면 되죠 오랜만에 알까기 해야지 어떻게 접습니까 여기서 오늘 근데 자연산 잘 나왔어 오늘 자연산 3마리 나오지 않았냐 오늘 얼마나 했지? 오늘 4천 4천에 전설 2개 하루라도 빨리 뽑아야 되겠어 이거를 그래야 보스탄을 가져오고 보스탄에서 영웅템이 됐든 영웅조각이 됐든 이런 것들이 나와서 먹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혈에서 해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대법입니다 말한 것처럼 패키지 그런 부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이아는 우리가 쓰는 거니까 강충할 수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라고 하고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냐 패키지 안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아이 그건 안 되지 내일 삼성버스 뜰 때부터 이거 한번 잘 좀 준비 한번 해봐 여러분들 몇 시까지 꼭 오라고 네 회원님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 좀 준비 좀 그런 거 좀 하자 우리 어차피 적으로 지금 스펙이 좀 뛰는 거 같아 패키지까지 이긴다 했는데 밀리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틀 전에는 저희가 이겼거든요 맞아 이틀 전에는 근데 한순간에 갑자기 확 이렇게 빼졌어 칼이 딜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 딜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 박히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내가 보니까 뭐 그런 거 없어 그래도 나도 최선을 다한다 이제부터 여기 이제 3억 넘어가는 거 같습니다 3억 또 맞출게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구 여덟 여덟 개를 다시 맞춰야 돼 다시 이거 이거 이것도 바꿔야 돼요 3개 갱뿌뿌야 너는 지금 방금 들어와가지고 뭔 쟁이 없다고 그러냐 지금 개 두드러 맞고 있는데 왜그냐 야 그래도 이거 존나 안 나오는 건데 전설 푸른 됐어 야 전설 푸른 됐는데 시나마 요부터에 나오면 딱 되는 그래 다음 시나 가지 여기서 또 안 나오고 하면 이제는 고민해봐야지 에이 뭐 혈원 모집이나 이런 것도 좀 더 하고 지금 있는 인원들도 좀 있는데 오늘 릴라 캐릭터 안 나왔었고 슬롯머신 캐릭터 안 나왔었고 아무튼 뭐 좀 나와가지고 좀 쟁해봐야지 그냥 복잡 복필 준비가 되어 있습니라 이 네이븐에서도 자 도전의 장들아 나이스 나이스 세번째 도전 자 패배했습니다 일단 좀 자고 올게요 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